반만년 한빈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창작물이 한글이라는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정신세계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언어를 표현하며 기록하는 것이 글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어리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세와 연결되는 것이고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글이 국민의 글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교육이 가능했던 만큼 결국 한글이 국력의 원천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한글 사용에 당위성을 부여해 한글 대중화를 이끌었던 인물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입니다. 1800년대 말 조선을 방문한 이 외국인은 4일 만에 한글을 터득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에 조선인들이 이 한글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이 한글의 우수성을 하나하나 적어 미국 신문에 보내며 국제사회에 대비시켰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라도 이 외국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존경을 표했던 서양인,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이 서양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만주 하얼빈역에서 지주군두 조용한 군중 사이로 총성 4발이 울립니다. 오전 9시 특별열차를 통해 하얼빈에 도착해 러시아군의 사열을 받던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그 총성에 즉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쏜 4발 중 3발이 타겟에 명중하면서 그는 즉사했고 안의사는 그 자리에서 일본군에 체포됐습니다. 어차피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저지른 일이기에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 이토가 저지른 죄와 15가지를 조목조목 읊으며 일본인 판사를 꾸짖었습니다. 고중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동양평화를 깨트린 죄 등 15가지를 조목조목 읊은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위순 감옥에 이송됐을 당시 취조실에서 일본인 사카의 경신은 끊임없이 안의사에게 거사의 배우를 캐묻고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엔 미국사람 하루바토르라는가 라는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는데 순간 안의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뜸을 들이더니 그를 만난 적은 없소.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그를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아니되오라면서 단호히 대답했죠. 1909년 12월 2일 통간부 기밀문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미국사람이 누구기에 안중근 의사가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당부했던 것일까요? 인터넷 주소창에 화면에 보이는 웹주소를 넣으면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본 경찰 사카이가 하루바토라고 부르던 미국사람이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당에 묻히기를 원합니다라던 그의 바람은 그의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보통 한국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는 꽤 자주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헐버트 박사는 1800년대 말에 조선을 방문해 잊혀질 법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의 기념사업회가 있다는 것은 그가 조선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방대한 일을 했던 분이기에 한 번 영상으로 끝낼 수 없어 앞으로 몇 차례 더 다룰 예정입니다.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먼트주에서 태어난 헐버트 박사는 미국 동구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헐버트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1884년 가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한 신학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극동의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영어교사 3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은 데서 비롯됩니다. 평소 세계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한반도의 위치와 코리아라는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왠지 자석에 끌리듯 묘한 감정이 생겼는데 그때의 감정을 제대로 기술할 수가 없었다고 비망록에 적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선어 공부는 의무라고 여겼고 통역 없이 한국어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조선말과 글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1886년 7월 5일 재물포에 첫 발을 내딛고 그날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좀 특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8일 만에 고종 황제가 제공한 통역관 외에 사비를 털어 조선어를 가르칠 과외 선생을 두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조선어 어휘를 배울 때마다 바로바로 써먹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의 전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집을 지키는 기수에게 설명하면서 그가 이해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는 조선의 전설은 아라비안 나이트 절이 가게 합니다. 지금 조선의 전설을 모으는 중이며 미국에 돌아가면 많은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그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첫 수업에서 그동안 배운 조선어 실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이름을 조선식으로 불러주니 학생들이 깜짝 놀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어를 공부하던 중 한글의 우수성을 즉시 알아차렸고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으며 일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위대한 문자 한글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한글의 위대함을 깨달은 그는 곧 한글 창제 배경이 궁금해졌고 한글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의 배경, 한국 역사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헐버트의 한글 연구는 한국 최초이며 독보적입니다. 내안 후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했고 그 결과를 더 코리안 랭귀지라는 제목의 글로 미국의 뉴욕 트리균에 기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 말미의 원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한글에 대한 충격은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1892년 1월에 창간한 조선 최초의 영문 월간지 조선 소식 창간호와 3월호에는 각각 더 코리안 알파벳 즉 조선 글자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지 5년 만의 일로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논문으로 인정됩니다. 이보다 앞서 한글을 연구한 논문은 없고 그러한 시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 두 개는 한글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뿐 아니라 한글의 뿌리,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 등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자의 기원을 연구할 때는 두 가지 단서 즉 내적 단서와 외적 단서를 분석해야 한다고 봤는데 1월호에는 외적 단서를, 3월호에는 내적 단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헐프트 박사는 1월호에서 언어는 자연적 산물이고 문자는 인공적 산물이다라면서 문자의 분석기법을 소개하면서 한글 창제 당시 한국이 다른 아시아 민족과의 관계를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과 환경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그는 조선 초기 임금들은 낡은 관습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중국의 모방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특히 세종대왕의 민본사상을 세밀하게 기술하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목적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세종은 백성의 임금이었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1892년 3월호에 게재한 더코리안 알파벳2에서는 한글의 기원을 유추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만주문자, 티베트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와 비교하면서 한글의 형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이 각진 문자라는 점에서 볼 때 만주문자, 티베트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민족은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였으며 대기음 및 된소리 표기법을 구안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완전한 표음 철자법을 발명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형태가 문살문에서 따왔다고도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멋진 가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글이 그 어떤 문자보다도 간단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명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완벽한 문자란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한 표음 능력을 지닌 글자이기 때문이다 라며 한글의 단순성과 표음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글 연구에 젊은 시절을 바친 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자손 만대에 걸쳐 긴이 도움을 줄 순수한 소리 글자를 발명한 일이며 문자의 단순성과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의 일관성에서 조선의 소리 글자와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평가했죠. 헐버트는 한글을 200개가 넘는 다른 나라 문자와 비교해 보았다며 어느 문자도 한글처럼 문자의 단순성, 발성의 일관성을 찾을 수 없고 한글이야말로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문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가 뉴욕 트리균의 더 코리안 랭귀지라고 쓴 사설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조선에는 모든 소리를 자신들이 창제한 고유의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가 존재한다. 음소 문자인 조선 문자는 음절 문자인 일본 문자와 매우 다르며 각 음절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조선 문자는 영어가 중국 문자인 한자와 다른 만큼 한자와도 크게 다르다. 중국 한자는 조선 문자와 달리 글자와 발음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조선은 아시아의 두 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자리잡고 있지만 조선 문자는 일본 문자나 중국 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철자법 구조상 영어의 알파벳과 비슷하다. 조선 문자인 한글을 산스크리트 문자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세밀히 연구해보면 한글은 완벽한 문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 이상을 갖추고 있다. 훌륭한 문자는 간단해야 하고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혼란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소리를 모호함 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만 글자 수가 있어야 한다. 즉 최소의 글자 수로 최대 표현력을 발휘해야 한다. 잠시 글자의 조합과 순열의 원리를 살펴보자. 12개의 자음 B, D, G, K, L, M, N, P, S, T, V, Z 조합과 순열의 공식을 적용하면 이 12개의 자음으로 두 글자에서 8글자로 구성된 단어 490만 5천 332개를 만들 수 있다. 12개의 자음에 4개의 모음을 더하여 조합하면 16개의 음소로 수백만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문자가 탄생한다. 인류의 관습에서 가장 큰 낭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쓸데없는 자음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다음절 단어를 발음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의 당위보다 현상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글자 구조상 한글에 필적할 만한 단순성을 가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모음은 하나만 빼고 모두 짧은 가로선과 세로선 또는 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A는 A의 긴 발음, O는 O의 긴 발음, E는 I의 대륙식 발음, U는 U의 발음과 같다. 이렇게 글자를 모두 쉽게 구별할 수 있기에 읽기 어려운 글자 때문에 발생하는 끝없는 골칫거리가 한글에는 없다. 자음도 거의 비슷하게 단순하다. 미음은 작은 정사각형, 기역은 정사각형의 오른편 위쪽에서 각을 이루고, 니은은 왼편 아래쪽에서 각을 이룬다. 디귿은 정사각형에서 오른쪽 수직선을 뺀 것과 같다. 비읍은 정사각형 양쪽의 두 변이 위로 솟아오른 모양이다. 시옷은 X에서 왼쪽 위로 뻗어있는 선을 뺀 것이다. 더는 예를 들 필요 없이 이 정도만으로도 한글의 제반 모양과 한글을 글자로 사용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글자들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조선어 철자법은 철저히 발음 중심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고 식자들이 심혈을 기울였으나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과제가 이곳 조선에서는 수백 년 동안 현실로 존재했다. 즉, 글자 하나당 발음이 딱 하나씩이다. 음절 앞부분에 자음이 생략될 때 동그라미로 표시하긴 하지만 무금이라는 게 전혀 없다. 표음문자체계의 모든 장점이 여기 한글에 녹아있다. 영어는 모음 5개를 각각 여러 개의 다른 방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절대 불가능하다. 영어는 자음이 필요 이상으로 많지만 모음은 턱없이 부족하여 모음 하나가 둘, 셋, 아니 넷의 역할을 한다. 조선어는 모음이 자음만큼 많아서 아이들이 처음 외울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덜어준다. 감히 말하건대, 아이가 한글을 떼고 언어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어 이 하나의 발음 및 용법의 규칙과 예외를 배우는 시간보다 더 적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자음을 쓰지 않으려는 방법들을 살펴보자. 영어에서 Y는 뒤에 모음이 붙지 않는 이상 항상 무금이다. 조선어는 무금이 없으므로 Y 발음에는 항상 모음이 따라 붙으며 야 등의 이중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글자를 하나 더 쓰는 대신 간단하게 획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A의 긴 발음은 I이고 긴 야 발음은 야이다. 긴 O는 O, 긴 요는 요이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은 조선어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간결성을 크게 높여준다. 도대체 글자 Q가 영어 알파벳에 무슨 품이 또는 가치를 더해주는가?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영어 U 옆에 항상 붙어있는 꼴이 영락없는 기생충이다. 단어 Q의 발음을 들으면 Q이라고 써야 하는데도 영어에서 그러지 않는 것이 조선인에게는 단어 FUN을 FUN으로 쓰는 것만큼 어리석게 느껴질 것이다. 조선어에서 자음을 대기음으로 발음할 때는 글자 위에 짧은 선이나 점을 붙여 그 변화를 표시한다. 조선어에서 화름조 현상은 영어에서와 매우 유사하다. 입술 소리 두 개가 이어질 때는 흔하게 같은 소리가 되거나 또는 겹친 입소리 또는 목구멍 소리가 되기도 한다. 구문론으로 넘어가면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조선어 문장의 일반적 구조는 라틴어와 흡사하여 동사가 끝에 온다. 주어의 수식어는 모두 주어 앞에 오고 동사의 수식어도 모두 동사 앞에 온다. 수러의 시제, 조건, 원인, 양보 등을 나타내는 절들도 주어 앞에 온다. 영어 문장 하나를 조선어싱으로 배열해보겠다. If there is anything to be done, I think the servant who is at the gate had better do it. 만약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하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오. 조선인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한다. Any to be done work is if my opinion in the gate at being servant it do it will be good.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생각은 문 앞에 있는 하인이 그것을 하면 좋겠다.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고 영어보다 간결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이 의사를 표현하는데 영국인들은 20단어를 써야 하지만 조선인들은 13단어만 쓰면 된다. 위에 문장을 예로 들어 조선어의 구조적 아름다움과 단순성을 보여주겠다. 우선 전치사들이 모두 역설적이게도 뒤에 놓여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영어에는 격 어미와 전치사가 있지만 조선어는 격의 구분, 숫자의 구분, 명사와 동사의 관계 등을 후치사로 표현한다. 주격 명사를 만드는 데는 한 종류의 불변 어미만 필요하며 또한 속격, 역격, 대격, 혹격, 탈격, 조격 등은 대격은 자체적으로 불변 어미를 지니는 특성이 있다. 더욱이 화름조 현상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사의 어형 변화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조선어는 이처럼 후치사가 많아 모호한 구석이 거의 없다. 물론 이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후치사는 각각 하나의 뜻만을 가지며 배우기가 영어의 접두, 접미사만큼이나 쉽다. 영어 단어 대시나 투의 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생각해보라. 필자는 세 개의 단어를 배우는 것이 한 단어의 세 가지 용법을 배우기보다 쉽다고 본다. 영어 단어 어비,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갖는 의미가 몇 가지인지 세어본 적이 있는가? 스무 개가 넘는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영어는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 너무 많다. 조선어 동사를 잠깐 살펴보자. 이는 조선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선어는 수 또는 인칭의 구분이 없다. 생각해보면 모든 동사의 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 자체의 숫자와 인칭의 구별부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서 조선어는 영어가 라틴어보다 앞서 있는 만큼 영어보다 앞서 있다. 조선어의 불규칙 동사 따위는 없다. 어미를 한 번 배우고 나면 누구든지 곧바로 모든 동사의 어형 변화표를 어간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조선어의 엄청난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영민들에게 영어의 불규칙 동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떠올려보라고 말하고 싶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특히 히브리어의 불규칙 동사들과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규칙 동사가 전무한 언어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조선어 동사 어형 변화 형태 전체를 쭉 연구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형태 및 구조를 대략적으로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주라는 조선어 단어는 준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이다. 현재 시대의 어근도 그냥 주이다. 음절 계를 더하면 주계가 되며 이는 미래 시제의 어근이 된다. 음절 어를 더하면 주어가 되고 과거 시제의 어근이 된다. 직설법 형태의 어미는 모두 다이지만 어간과 어미 사이에 음절 난이 들어가서 주난다가 되고 이를 준다로 줄여서 말한다. 이는 곧 영어 I give와 같다. 주계난다는 주겠다로 줄여서 말하며 영어 I will give와 같다. 주어난다는 주었다로 줄여서 말하며 영어 I gave와 같다.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당연히 현재 시제에서 난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분사는 단순히 현재 시제 어간에 난을 추가하여 만든다. 미래 분사는 현재 시제 어간에 글자 ㄹ을 과거 시제는 ㄴ을 추가해서 만든다. 분사는 관계절을 대신하면서 아주 특이하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갈 사람은 the man who will go를 뜻한다. 가는 동사 고의 어간이며 여기에 단순히 ㄹ을 추가하면 who will go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the about to go man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같은 방식으로 가는 who went를 뜻한다. 조선인들은 bring the large book which is in the house in the study on the floor behind the table. 집안 서재 책상 뒷바닥에 있는 큰 책을 가져와를 the house in the study in the floor on the table behind the big large book bring 집안 서재 안 바닥 위 책상 뒤에 있는 큰 책 가져와라고 말한다. 양보 원인 조건을 나타내는 절은 단순히 동사 뒤에 각각 도 니까 면 이라는 어미를 추가하여 만든다. 영어의 동명사 형태는 어간에 기 미 지를 붙여서 만든다. 따라서 보기 좋다는 it is good to see를 말한다. 다만 위 세 가지 어미는 각각 별개의 의미를 갖는다. 조선어 간접화법에는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접할 수 있는 함정이나 위험이 없다. 사실 다음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어 간접화법은 엄밀히 말해서 간접화법이 아니다. 조선인들은 he said that he would go if it did not rain. 그는 말했다. 그는 갈 것이라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비가 이라고 하지 않고 he if it does not rain will go made. 그는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he made the statement if it does not rain I will go. 그는 말을 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갈 것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구조이지만 영어보다 훨씬 간단하고 필자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모든 형태의 간접화법에 적용할 수 있다. 일본어와 조선어의 높임말이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조선어 높임말은 대부분 동사 어간에 한 음절인 시 또는 두 음절인 옵시만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음조를 부드럽게 해주면 끝이다. 조선어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면 존댓말이 큰 장벽처럼 느껴지겠지만 높임말 체계의 기초에 관해 몇 시간만 끊기게 공부하면 비교적 쉽다고 느낄 것이다. 위 내용은 1889년 뉴욕 트리균지에 실린 영어 기고문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이 한국어로 옮긴 내용입니다. 기념사업회는 헐버트 박사의 삶과 저술을 국제적으로 조명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한국사랑과 위대한 업적을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죠. 1800년대 조선을 위해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미국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후원자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